프랑스어의 알파벳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저는 미스터 선입니다. 제 옆에는 제이드 김영민 선생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프랑스어의 알파벳은 몇 개가 있나요? 총 26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딱 물어보면 딱 대답해 주시네요. 네. 뭐 영어의 숫자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뭐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처음에 영어의 알파벳을 배울 때 A, B, C, D, E, F, G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자, 프랑스어 알파벳에도 그런 게 있나요? 노래요? 네. 영어랑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보라고요? 그걸 제가 하나, 둘, 셋, 넷. A, B, C, D, E, F, G, H, I, G, K, L, M, N, O, B, Q, R, S, D, U, V, W, X, Y, Z 아, 이렇게? 네. 아, 어색한 끝맺음. 아, 네. 이게 약간 오픈 결말 느낌으로. 그렇군요. 오픈 결말. 아니, 근데 영어도 사실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끝났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리고 또 처음부터 계속 반복하나? 무한반물. 그리고 선생님 나가서 밥 먹고 와. 계속 부르고 있고. 자, 그렇게 해봤는데요. 네.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죠. 네,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거를 영어를 배우는데 A를 A라 부르고 B를 B라 부르는 과정이 꼭 필요한지. 네. 잘 모르겠어. 음, 어차피 단어를 읽을 때는 알파벳 이름대로 읽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싶은 사람은 그냥 자기 개인적인 학습 방법인 것 같아요. 알고 싶은 사람은 이 노래를 계속 열심히 들어보시고 필요 없다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데 노래로 했으니까 노래로 안 하고 그냥 하나씩 제가 해볼게요. 자, A A A B B C C D D E E F F G G H H I I J J K K L L M M N N O O P Q Q R R F S T T U U V V W W W 뭐라고요? W X X Y Y Z Z 그래요. 제가 보니까 반 정도는 그냥 똑같고요. 네. 그 나머지 반의 반은 약간 다르고. 네. 또 반의 반은 완전 다르고. 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죠. 어차피 한 단 하나 볼 테니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영어와 똑같은 발음의 자음들을 모아놨어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죠. 네. 자, 첫 번째 단어는 B죠? B B B B 자, 읽어볼까요? Table Boutique 자, 여기서 B Boutique 할 때 B다. 네. B가 나오면 마음 편안하게. 자, 다음은 D 네. Distance 자, 다음은 F네요. F 다음은 G네요. G 자, 이게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G가 영어에서도 그렇듯이 기억의 역할과 네. 지읒의 역할 네. 두 가지를 하죠. 네. 영어에서도 G가 이럴테면은 Great 할 때는 기억 역할을 하고요. 네. 혹은 페이지 네. 할 때는 역시 G의 역할을 하는데 네. 프랑스에서도 그렇다.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는 영어에서 그라고 하면은 프랑스어로도 그라고 하고 영어에서 지읒 발음이 나면 프랑스어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J J J Journal L Plan Film 아, 그래요. L L이라고 읽고요. L N N Nombre Nature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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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폰 포토 F S Simple Sport Music Rose V V Conversation Verbe G Z Zero Zèbre M M Maman Message 자, 됐죠?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부담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해본 거고요. 네. 그 다음 내용은 자음들 중에서 영어와 다르다. 네. 첫 번째는 C네요. C C Accent Vacances Accent Vacances 자, 이 C는 일단은 발음은 비슷한데 읽을 때 C라고 하죠? 네. C C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시옷 받침과 쌍격 받침을 같이 하는데요. 네. 한 단어만 보면 돼요. Vacances 이거 한 번 볼까요? Vac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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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Vac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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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Vacances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네. 자, 이것은 C 밑에 꼬리가 달렸어요. 네. C, C, D라고 부릅니다. C, C, D. 네. 네. 이건 무슨 역할일까요? Le song 상시옷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C, H C, H C, H 셰프 션스 음, 이거는 쉐 발음인데요. 네. 그럼 뭐 영어에서는 S, H C, H가 이제 채널이나요. 이럴 때 치읓 발음이 나는데 프랑스에서는 S, H랑 비슷한 발음이 나요. 음, 그렇군요. G, U G, U 디아로그, 기타 기타 네. 기타 이거 발음 참 멋있네요. 기타 기타 이렇게 하는군요. 자, G, U는 기억의 발음이 난다. G, N G, N 몬타늬, 샴파늬 냐 네, 냐 발음이에요. 냐 발음이 G, N이구나. 네. 아, 그래요. 냐 발음 네. 이거는 이제 그, NG라고 하면은 영어에서는 이응 받침인데 네. G, N에서 G에서 막힌 그, 인 모양에서 N으로 넘어가면서 냐 네, 냐 이렇게 넘어가는 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G, N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자, H는요? 아, 이거 묵음이네요. 아, 이거 봐라 아니, 이런 중요한 걸 그냥 슬쩍 넘어가시려고 네. 그러면 모든 H는 발음하지 않는다? 네. 아쉬가 다른 알파벳이랑 붙었을 때는 그 알파벳의 소리를 바꿔주기는 하지만 아쉬만 존재했을 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 그래서 호텔을? 네. 호텔이라고 쓰고 네. 호텔이라고 읽는다?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선 야이, H 같은 놈아. 그게 뭐예요? 어떤 존재가 없는 발음되지 못하는 처음 들어본 표현이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K K K Kilo, ski P P page, pair Q Q question, bank R R radio, radio journal 그래요. 이 R이 계속 어려워하던 그 발음이죠? 그렇죠. R이 뭐라고 읽는다고요? R R D R, 그렇죠. 그래서 제가 R,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할 때 네. 좋습니다. S, C S, C S, C S, C, science sculpture 사실 우리가 지금 알파벳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이거 전에 우리가 이미 녹음해드렸던 강의가 있죠? 네. 단어들 가지고 이렇게 발음 공부하는데 그게 먼저죠? 네. 그거 먼저 해서 프랑스 발음이 이런 식으로 대충 알고 그 다음에 이거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교재에 보시면 이 각각의 단어의 발음과 의미가 다 쓰여 있어요. 이 단어들을 외우면서 이 vocabular를 외운다는 개념으로 이 발음을 연습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네. 그냥 이거 C, C, C는 무슨 발음, 무슨 발음 따로 개별적으로 뭐 나는 차근차근 공부하겠어 하고 그렇게 해봤자 의미가 없다. 음 그렇죠? 하나씩 외울 수는 없고 그냥 그 단어 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S S S Pasi, class T T T, tennis T T T-I T-I Tigre, party Action, democracy W W Wagon, weekend 이거는 V를 V라고 부르나 보죠? D 그래서 W를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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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그래서 V가 아, 이게 V가 U인가요, V인가요? V V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이건 영어에서는 W라고 부르고 네, 프랑스로는 Double V라고 부르는 거네요. Double V 네. Double V 네. Double V 네. 재밌네요. Double V Double V Double V 자, X는요? X Excellent Taxi Exemple Sixième Six 자, 이 발음도 영어에 X하고 느낌이 비슷한데요. 네. X 이런 느낌이 나네요. 네. Taxi 한번 볼까요? Taxi Taxi 할 때 그 X가 그거다. 네. 자, 다음은요. 모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모음은 중에서 단모음들 네. A A A Ami O O Bol Poli I I I U U U U U U 이 발음이 이제 두 번째로 프랑스에서 어렵다는 네. 첫 번째가 어려운 게 R R 두 번째로 어려운 게 U U U 발음 네. 자, 연습 열심히들 하시고요. 이 U U 발음을 설명해 주자면 그때 저한테 뭐라고 알려주셨었는데 뭐랑 뭐의 사이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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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문장에서 뜻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아예요. 그러면 발음은 똑같다. 아다. 네. 아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를 듯 한데 위에 점이 찍히면 그거 자체로 하나의 단어가 된다. 네. 무슨 단어인가요? 예를 들어 갖고 어디 어디에 가다 할 때 뭐 아 라미송 하면 어디 어디로 가다 할 때 아 네. 그래요. 하나하나 그랜모까지 설명을 하기가 제가 모르는 제 원계는요. 이 설명을 다 들어도 어차피 우린 이해를 못할 것 같아. 문장에서 만나시면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요. 하여튼 뭔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발음을 배우고 있고 그냥 A나 모자 쓴 A나 똑같다. 이렇게까지만 알겠습니다. 자 아이도 위에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는 놈이 있어요. 네. 얘는 발음만 달라지는데요. 딱히 뜻은 없고 E를 그냥 알파벳 E의 발음대로 하면 돼요. 다른 거에 휘둘리지 않고 MICE 같은 경우가 점이 없었으면 ME가 됐을 텐데 점이 있어서 E를 통째로 발음을 해주는 거죠. MICE. MICE. 그러니까 점이 없는 아이는 다른 아이와 합쳐져서 발음되는데 점을 찍어줬으니 얘는 이제 중요한 아이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발음된다. 네. 그래요. 점이라는 게 어쨌든 의미상으로나 발음상으로나 뭔가 독자적인 아이들이네요. 그렇죠. E에도 점이 두 개가 찍혔어요. 네. NOEL. 네. 방금 한 E가 그것의 발음이었군요. 네. NOEL. 쿨하시기도 하시지. 네. 자 그래요. 얘는 점이 찍힌 이유가 뭔가요? 그냥 E와 비교한다면. 얘는 그냥 발음. 그래요. 발음이 독자적이다. 네. 그냥 E도 있죠. 네. E에 점이 찍혔는데 이 E 시리즈가요. 네.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냥 다 발음 기호예요. 얘네는. 다 그냥 이건. 다 E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다 E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하죠. 만약에 E가 있는데. 네. 위에 점이 찍혔다. 네. 그러면 그냥 무시해라. 네. 처음에 배우실 때는 그냥 E라고 읽으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나중에는 저것들 사이에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네.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자 O에도 점이 두 개 있어요. 아 얘 너무 귀엽다. 네. 아 어쩜 이렇게 생겼지? 그래요. 뭐라고 읽나요? 으. 으. 네. 으. 으랑 그 알파벳 Ö랑 비슷한 발음이 돼요. 이거 봐라. 유 를 발음할 때 을 했잖아요. 네. 얘랑 비교한다면. 유는 Ü. 네. 얘는 Ö. 얘는 알파벳 Ö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파벳 뭐요? 으. 영어로 E. 아 O에 점이 찍혔으나 E랑 비슷하다. 알파벳 E랑. 네. 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자 됐고. 네. 제가 U라고 말하면 이 발음해 주시고요. 네. 오점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네. 이렇게 쉽게 가겠습니다. 자 유. 으. 오점. 으. 유. 으. 오점. 으.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다음에 U에 점이 찍혔네요. 네. 이것도 역시 그냥 윈인데. 네. 독자적인 발음이 됐다. 네. 이거겠지. 그렇죠. 어디 가겠어. 네. 자 A에 점이 찍혔고요. 얘는 발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뜻도 변하지 않고요. 음 A, O 다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넘어갑니다. 이제 이중 모음이 나왔는데요. 네. 이중 모음 이거는 하지 말죠. 네. 왜냐면 말이죠. 네. 음 이중 모음은 배워도 기억이 안 날 것이다. 그렇고 단어나 열심히 외우면 네. 한 단어 한 단어 하면서 느껴진다. 네. 자 그래서 이중 모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콧소리가 나는 모음들이 있어요. 네. 이건 이제 발음 연습상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콧소리가 나는 모음들 A, N이 있네요. 네. 어. A, N. 엉. 엉. 이렇게 한다. A, M은요? 얘도 엉. E, N은요? 엉. E, M은요? 엉. 아 그래요. 다 같은 발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제가 좋아해야 되는 거죠? 네. 아 이런 애들 다 엉이구나. 네. 그러면 O, N과 O, M 이거 해보시죠. 둘 다 엉입니다. 엉. 네. 엉. 그래요. 그러면 U, N과 U, M. 둘 다 엉. 아이엔, I, N, I, M. A, I, N, A, I, M. Y, M, E, I, N. 전부 다? 응.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O, I, N은요? 오왕. 오왕. 네. 이런 발음이 있어요? 루왕. 루왕 할 때? 구왕. 아 그럼 오왕이니까 연속해서 발음하면 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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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겠죠. 굳이 그렇게 읽는다면은. 그래요. 아 프랑스어 발음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 페이지를 다 통틀어서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17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를 통틀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엉, 옹, 앙, 오왕 이렇게 네 가지 배운 거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엉, 옹, 앙, 오왕. 자 다시 한번요. 엉, 옹, 어, 앙, 오왕. 아 이거 중간에 약간. 얘네 두 개가 있잖아요. 뭐 이거 이거요? 네. 약간 달라요. 아 이걸 또 달라? 응이랑 응. 아 그래요. 아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자 요거 응이랑 응 이걸 다른 걸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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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이거는 발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목소리 톤이 앙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요. 아 그럼 이 다르다는 유 앤 이 덩어리와 I 앤 덩어리. 네. 자 이 두 가지만 볼게요. 목소리 톤 바꾸지 마세요 치사하게. 네. 자 요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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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응. 이게 조금 더 콧소리가 나요. 하아. 하아 그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서글퍼지네요. 네. 자 다음에 모음 뒤에 L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이것도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적인 느낌만 우리가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A, I, L 이면요. I. A, I, L, L. I. E, I, L. A. E, I, L, L. A. 아 자 그만하죠. 네. 이거 뭐 계속 똑같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L을 발음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L 사운드가 모음에 영향을 준다. 네. 이런 거겠죠? 네. 영향을 주는데 그것은 영어로 치면 Y 같은 역할을 한다. 네. 맞나요? 네. 이야 진짜 깜짝 놀라네요. 깜짝 놀라. 이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알지?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 들으시는 독자분들은 제가 미리 공부를 했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어 강의를 할 때 저한테 살짝 알려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알파벳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프랑스어의 어려운 발음이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게 R 발음과 R 발음 아니겠어요? 네. 그거 말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연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한단 말이죠. 네. 그 연음에 대해서 설명으로 되푸는 건 불가능하고 그 건 바이 건으로 이런 경우는 연음이구나 이렇게 익혀가는 게 이제 프랑스어를 공부해가는 과정일 텐데 맞배기로 어떻게 달라진다 를 한 문장만 준비해봤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훌륭한 학생들이야 라는 문장이고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시죠. vous êtes des bons élèves 자 이 경우가 연음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연음을 빼고 vous êtes des bons élèves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vous êtes des bons élèves vous êtes des bons élèves 아 제가 보기에는요. 네. 길어서 모르겠어요. 연음이 있는 부분만 해볼까요 따로? 네. 그렇죠. vous êtes bons élèves 그리고 연음을 안 했을 때는 vous êtes des bons élèves 그러니까 원래 vous 하고 êtes인데 vous êtes가 되는구나 그런데 연음을 안 해도 vous라고만 읽지 vous라고는 안 읽잖아요. 네. 왜냐하면 맨 뒤에 S 복수의 S는 개무시하니까 네. 그런데 연음이 발생할 때는 그 죽었던 S가 살아나서 네. Z가 되는구나. 네. vous êtes 아 vous êtes 너희들은 네. 라는 뜻이고 학생들이야 bons élèves 훌륭하니 봉이구나. 네. élèves가 학생이고 그래서 봉 élèves인데 봉 élèves가 된다. 네.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음을 없이 먼저 해보죠. vous êtes des bons élèves et élèves 이렇게 했는데 네. 연음으로 읽으면 vous êtes des bons élèves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 이런 식을 연음이라고 하는구나 네.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두 예가 모두 네. 네. 제 발음이었단 말이죠. 네. 지읏 발음 말고 S 발음 말고 다른 것들도 연음이 많이 되나요? 네. 저희가 단어 파트 때 봤던 것 중에서 mon ami 볼펜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같은 경우도 연음을 안 했을 경우에는 mon ami가 되는데 연음을 해서 mon ami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래는 mon ami인데 네. 연음으로 mon ami. 네. 이렇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음에 관한 내용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요. 프랑스어 한눈에 보인다 프랑스어 첫걸음 본편에서 계속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영림 선생님은 여기서 안녕. 네. 여기서 안녕을 뭐라고요? Salut. Salut.